빨리 아무거나 해봐! 얘들아! 두명 먹고 넣고 있잖아! 빨리 어딘가 좀 해봐! 어? 두명 먹고 넣고 있잖아! 어? 어딘가 문 열고 있겠지? 어? 아아 진짜! 이제서 내가 소니랑 줄리를 알아낸 겁니다. 안아도. 그래서 혼자서 뭘 하려면은 결국에 리랜드나 포니를 해야 돼. 이용하고 버린다고요? 아니 얘네들은 날 이용을 못하잖아. 아니 내가 배같이 한명 한두명 묶어놓고 있는데 어? 그걸 이용 못하고 그냥 나머지 한명한테 다 죽는데 뭐 어떡해. 나는 나 죽어도 상관없어요. 우리 편 나가면 돼. 근데 나가지도 못하고 다 죽으니까. 제가 쟤네들을 이용하라고요? 이용이요? 이용 못합니다. 이런것도 못하는 애들이에요. 그니까 이용이 안돼. 이용하려면 어그로를 걔네들이 조금이라도 끌어야 되는데. 아니 그냥 만나면 죽잖아. 어떻게 이용을 해 그걸. 나도 좀 이용좀 하고 싶어요. 이용하는 것도 좀. 급이 있어야 이용을 하지. 3넷고기라 내 모습 보이네요. 이건 달려야 돼요. 이거 2명 묶어놓을 수 있거든요 일로 가면 돼 일로 가는 척 하다가 일로 가다 최대한 내가 해줄게 얘들아 너희들이 뭐 알아서 해봐 최대한 2명 묶어놔줄게 2명 지금 묶어놓고 있어 빨리 아무거나 해봐 얘들아 2명 묶어놓고 있잖아 빨리 어딘가 좀 해봐 2명 묶어놓고 있잖아 어딘가 문 열고 있겠지 어딘가 뭐 하고 있겠지 하고 있을거야 오케이 가자 오케이 나이트 밸브 좋아요 그래 해야지 아 진짜 2명으로 어그를 끌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하면 어떡해 이게 퓨즈 있을거거든 여기 없으면 여기 이게 바로 양각이 2명 다 내려갔죠 그러면 퓨즈가 프리 퓨즈에 설치할 틈도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설치가 안되고요 5 더하기 1 3 더하기 4 자 퓨즈 해야 되고요 퓨즈 빵빵 벨브 플리즈 벨브 플리즈 퓨즈 빵빵 벨브 플리즈 벨브 플리즈 벨브 배터리 오픈 오케이 오케이 네네네네 교명은 괜찮나? 아나? 릴랜드? 유 캔 이스케이프? 아이 이스케이프 레디 왓 더 뻑 오 쉣 아나 노 3킬러? 아쉽다 거기 열얼때 그냥 위로 올라오지 근데 세명이서 했으면 뭐 아다리 맞아서 죽을수도 있어 아이 이스케이프 레디 미투 오케이 고우 어? 오케이 빨리 나가 나 마지막 점수받게 나가 임마 오케이 점수받았다 기꿀 GG 점수빤거 봐 미쳤다 아무튼 누군가 어그로 끌어질 때 뭔가를 해줘야 돼 다 풀이 하잖아 이게 맞는 겁니다 다 풀이 하셨기 때문에 순살되네요 다 풀이 하다 오빠라고